여러분 안녕하세요 뿌렁뿌렁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2.4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015년식 12만6척키로 탄 차량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나요? 색상은 검정 블랙 색상 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 하단까지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나 아래 안개등도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랜저 하면은 진짜 요새 국민차 고객님들이 진짜 이런 거 계세요 15년식이랑 16년식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이제 바로 밑에 안개등이 조금 16년식부터 바뀌어서 걱정을 고민을 하시는데 이 차량은 진짜 관리 상태도 좋고 가격도 지금 최저 가격이라서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가 진짜 4개 다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힐 잠길 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다 새 거고요 진짜 4개 다 지금 새 거로 되어 있어서 힐 상태나 그런 거는 딱 오시면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후면부 이 뒷태와 이제 제가 그 요새 탁송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딱 튀는 게 여기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여기까지 다 불이 들어오니까 더 안전성이 더 들어있는 그런 차량이고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향수 냄새난다 이렇게 킷 들어가 있습니다 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방 모양 도시락 같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서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스업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측면부에 쭉 찍어주시면 진짜 관리 상태가 좋다는 거 장기스나 문폭 하나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안쪽 들어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안쪽에 들어왔는데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카드를 넣어주세요 진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소리가 진짜 조용해 그리고 여기 키로써 보시면 네 12만 6565km 이렇게 한 차량이고요 또 키도 두 개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터치식 터치식 터치식으로 하면 이렇게 네 요샌 다 터치식이죠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훈이의 뮤직박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 조금 저작권 때문에 많이 편집자가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훈이의 뮤직박스를 어떻게 좀 살려볼까 다른 방향으로 조금 노력 중입니다 원래 내가 진짜 좋아해서 노래를 틀고 고객님들한테 음향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금 그런 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조금 코너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저작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흥얼거리는 것도 걸린대 그래서 뭐 내가 뭐 다른 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인데 네 그것 때문에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가운데 보시면 에어컨 오 에어컨 봐라 바로 세기가 딱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냥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풀 오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주차 파킹 센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컵 홀더부터 시작해서 짜잔 콘솔박스 엄청나게 깔끔하죠 네 이런 차량 어디서 못 구하는 거 아시죠? 뒤쪽에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도 되게 짱짱하고 세월의 흔적이 그렇게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요 여기 핸들 열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드, 뮤트, 핸즈 프리 기능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드라이빙 모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 클리너가 잘 되어 있다는 거 잘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룸 이렇게 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겉지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는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인 거 완벽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갖고 내려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텝을 정리하자면 그랜저 HG 2004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2015년씩 12만 12만 6천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한 번 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박경은 실장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